탈곡에 도착! 방콕! 호텔에 방금 도착했고요 호텔 너무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스낵바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태국에 왔는데 이번 공연도 잘 하고 갈 수 있길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 화장실이 너무 예뻐 말이 돼? 내가 원하는 딱 그 디자인 딱 세면대 두 개에다가 이렇게 욕조 따로 나와있고 이렇게 샤워부스랑 저기 뭐야 그렇지 이렇게 딱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같이 걸려있어 같이 돼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화장실이야 우리 집 화장실 이렇게 하고 싶어 아주 예쁘네요 자 꽃도 너무 예쁘죠 나이 먹었나 봐 꽃이 너무 예뻐고요 화장실이 또 조명이 예쁘잖아 약간 노르스름해가지고 약간 밝으면서 그쵸? 근데 뭐 지금 약간 너무 나 지금 이 벽이랑 같은 색깔 아니야? 거의 지금 창백 그 자체인데 왜 이렇게 창백한 거야? 나 너무 창백한데? 태국에 있는 동안 여기서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우와 대박 거울 진짜 커 이게 문인데 거울이야 뭐야 녹화가 안되고 있었던 거야? 헉 왓 안돼 나 지금 화장실 투어 했는데 안 찍힌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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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이에요 주관이예어 제 사진이聴ich 귀여운얼? 뽀뽀귀야? 뽀뽀귀 뽀뽀귀 했어 수월해 흑 faut 빠 tan 오토바이 한 번 타고 가자. 이거 진짜 못해. 뭐야? 어? 와우! 오케이! 빨리 시작! 스캠! 스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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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매사진 보니? 아니? 돌리는 거 아니야?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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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나, 나 아니야 이거? 이야? 너무 쉬고 싶었어. 야아, 진짜. 편해서 못하겠다 이거. 아, 거기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몸을 맡겨!! 놓고 으아앙 어? 살짝 ĩ야 냐 꼬끼라구 우우 어 냐 냐 망했어 15번 어? 어? 택할 것 같은데? 이거 뽑을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야 출발 그렇지! 그렇지! 그럼 패카츠 패카츠 패카츠다 오늘의 패카츠 놀랬죠? 안 놀랬네 나 점만큼이나 뽑았어 지금 시작 성공을 안 되시다 미쳤다 해 미쳤다 해 아아 탕탁한 춤 오 오 니앞에선 모든게 잘 통지가 안돼 다 터질 것만 같다 Cause I can't control myself I can't control myself I can't control myself Thank you Thank you Good morning Today is the 2nd of the 태국 concert Today is the 8th of the 태국 time It's 8am And it's 10am It's my morning It's my morning I ate a little bit of a meal It's my morning It's my morning It's my morning It's my morning I'm so excited I can't control myself I'm going to have to go I put it in a hand It's a bit... Let's eat 혼자 수영장에 왔습니다 수영은 왠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와봤어요 태국까지 왔는데 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엔 뭐 수영장이고 뭐고 없었는데 그래도 와본 김에 여길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온도도 너무 좋아요 혹시 몰라서 수영복을 입었어 근데 물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 수영하는 것만 봐도 좋다 저는 수영장에서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얼굴이 익었어 진짜 뜨겁다 그리고 카메라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촬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고 굵게 햇빛 짭! 즐기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연장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도 화이팅! 깜짝이야 깜짝이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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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빨라 이렇게 빨라 drought 한번 걱정하고 제로 Sad 제로 왔다 너무 진짜 같은 거 같은데 제로야 이거 너무 사실적 묘사 아니야? 너무 제로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엄마 갖다주고 진짜 좋아하실 거 같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게 목이 움직이는 건가? 땡큐 고마워요 토큰파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내가 본 제로 중에 제일 귀여운 거 같아 아 받으면 손을 못 쉬잖아 아 귀여워 깨끗한 거가 제로야 돼 아 제로 거고 깨끗한 거 뭘까 아 못지않네 자 마지막 가서 더 찍어 고마워요 고야 앰콜 우산 정했다 좋은데? 좋았어 좋았어 어때? 네. 좋아요. 핀 없네. 핀 딱 좋아요. 딱 좋지. 딱 사이즈지. 팬들이 이제는 16년차니까 내 사이즈를 안다. 마지막 날을 바라겠습니다. 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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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뱅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태국에서 2회 오면 잘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매번 공연할 때마다 당연히 무척 뜨거웠던 방법이어서 이번에도 에너지 찬양하고 너무 좋았고요. 무대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부터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앨범 가져올게요. 태국도 좋아하는데요. 아 이거 팬들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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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